문화결정론 최재천에 따르면 문화결정론자들은 모든 것이 문화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앞을 볼 줄 알고 식욕을 느껴서 엄마의 젖을 빱니다. 태교로 식욕을 가르치지 않으면 갓난아기가 쫄쫄 굶어도 젖을 빨 생각을 안 한다고 주장하는 문화결정론자가 있습니까? 태교로 시각을 가르치지 않으면 2차원 막막이 맺힌 상에서 출발하여 3차원 공간을 재구성해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문화결정론자가 있습니까? 최재천만큼이나 띨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문화결정론자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유전자가 결정한다고 보는 유전자결정론이라면서 진화심리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화심리학에 대한 허수아비 공격입니다. 진화심리학자들은 아주 많은 것들이 학습, 사회화, 문화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예컨대 한국어의 그 모든 단어들의 발음이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진화심리학자는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행동과 사회의 모든 것을 유전자가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순수한 유전자결정론자가 사실상 없듯이 모든 것을 문화가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순수한 문화결정론자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도 최재천은 진화심리학에 대한 허수아비 공격을 물구나무 세워서 문화결정론자들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최재천 교수님, 이번 기회에 역지사지라는 말을 한번 배워보십시오. 교수님이 이 사자성어의 뜻풀이를 잘 외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지사지를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진짜로 배웠다고 어디가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나 막스주의자가 허수아비 공격으로 진화심리학을 비판하는 것이 꼴보기 싫을 겁니다. 그렇다면 소위 문화결정론을 허수아비 공격으로 비판해서는 안됩니다.